자 이제 297페이지 298페이지에서 점유 보호 충고권이죠 일단 점유 보호 충고권은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충고권을 말합니다 물론 주체는 점유권자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할 게 있어요 특히 점유권에 대한 가난 충고권을 가지고 정리하면 되거든요 자 교재 298페 상단에 204조입니다 204조이란 점유자가 점유에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죠 따라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침탈이 존재해야 합니다 침탈이라는 것은 결국은 강제로 뺏어간다니까 점유 사실상 지배를 박탈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훔쳐가는 거 절치나 뺏어가는 거 강치 이런 것들을 말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갑이 을에게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침탈이 존재해야 되는데 사기당하든 어떻든 간에 스스로 인도한 것은 우리 판례는 침탈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스스로 인도했으니까 침탈이 아니므로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항입니다 전왕의 충고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결국은 두 번째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카메라를 을이 훔쳐갔습니다 절치했어요 그럼 뭐가 있는 거죠? 침탈이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을이 훔친 카메라를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를 해줬는데 병은 이 카메라가 훔친 카메라는지 몰랐어요 선이에요 이런 경우에 갑은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긴 해요 그렇지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하니까요 그 다음에 3항입니다 전 1항의 청구권은 침탄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된다죠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물건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겠네요 그래서 우리 판매는 이것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권리 행사 기간인 제척기간으로 이해를 하고요 또 하나 출소기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년 동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돌려받을 수는 있어요 다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생각하시게 되면 틀리게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구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판례들도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299표에 오시면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 나오는데 2항 보시면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 제거 청구는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됩니다 행사기간이면 이것도 뭐죠? 1년이죠 방해 제거도 3항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 1년이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구요 넘겨보시면 방해 예방 청구권도 인정이 되는데 206조 1항입니다 좀 읽어봐야 되는데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입니다 자 우리가 반환 청구와 방해 제거 청구는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 해가지고 반환도 청구하고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방 청구는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예요 다시 말하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하게 된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면 돼요 자 301페이지입니다 소유자 갑으로부터 갑을 임차여 점유한 의를 병이 불법으로 몰아내고 그 갑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이 좀 틀린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구요 지금 갑이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현재 을이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불법으로 병이 몰아냈죠 그럼 뭐가 있는 거죠? 침탈이 있는 거죠 그럼 침탈이 있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직접 점유자인 을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인 갑도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틀린 걸 찾는데 1번 을은 병에 대하여 점유물을 반환 청구하는 것 같는다 왜? 직접 점유자니까 2번 갑은 병에 대하여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물론 갑에게는 무엇도 있습니까? 소유권도 있으니까 소유권을 이유로도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직간접 점유자니까 점유권을 이유로도 반환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3번 갑은 병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이러한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몇 년 동안이요? 1년 동안만 항생할 수 있으므로 4번 병에 점유 침타로 1년이 경과하면 을은 병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5번 을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는 이상 병에 대하여 임차권에 대한 방해배송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물권도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인 거죠 따라서 그 청구권자가 뭐여야 될? 물권자이어야 하는데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따라서 임차권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5번도 맞는 지문인 거죠 4번 점유의 수와 본권의 수입니다 자 요사를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갑이 사기를 이유로 치소한 후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갑이 재판에서 패소합니다 왜냐하면 사기든 뭐든 스스로 인도한 것은 침탈이 아님으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판시하겠죠 이때 갑이 판사에게 어차피 내가 소유권이 있으니까 이참에 소유권자니까 돌려주라고 판결해달라고 갑이 판사에게 요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301페이지 밑에서 4번째 줄 나 점유권에 기인한 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라고 민법의 명문으로 귀중해놨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판사는 점유권만 가지고 소송을 진행해야 되고 판결을 해줘야 되지 본권을 고려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갑은 침탈이 없기 때문에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은 이 물건을 영원히 못 돌려받느냐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 갑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승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니다 가 양자의 소는 전혀 기초를 날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 따라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208조 1항에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했다가 갑이 패소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갑이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면 갑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승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식의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점유권과 본권은 별개의 권리인 것이고요 또 우리 민법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기 위해서 침탈이 존재해야 된다고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2페이지 오시면 이제 점유제에 뭐가 나오냐면 자력구제가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뭐냐면 점유보조자는 점유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이 인정이 되고요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죠 자 어떠한 침해를 받게 됐어요 자 이 침해로부터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구제를 만약에 국가를 통해서 구제받게 되면 국가구제고요 만약에 스스로임으로 자력으로 구제를 하게 되면 이게 뭐죠? 자력구제인 거죠 물론 현재 우리 나라 같은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구제가 원칙이에요 누가 아버지를 죽였어요 뭐 무협제에 나오는 것처럼 무예를 연마해서 스스로임으로 복수한다 이런 거 허용되지 않고요 억울하고 분하더라도 누구를 통해서만요 국가를 통해서만 구제해 봐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항상 그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법은 국가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 국가구제를 받는 것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에 예배적으로 자력구제권이 인정이 되는데 자력구제권은 두 가지가 있죠 자력 방위권 스스로임으로 방위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 물건을 뺏어가려고 할 때는 뺏어가지 못한다 자력으로 방위할 수 있고요 또 누가 우리 집에 강제는 들어오려고 하려면 못 들어온다 자력으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력 탈환권도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뺏겼다면 이미 우리 집에 들어왔다면 스스로임으로 탈환하는 것도 가능한데 자력 탈환의 경우에는 법익 취미가 크기 때문에 제한이 있어요 첫째, 동산의 경우에는 현장 또는 추적시까지만 자력으로 탈환할 수가 있고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즉시만 가능합니다 즉시만 자, 이런 얘기인 거죠 누가 제 가방을 뺏어가려고 하면 못 가져간다 자력으로 방위할 수가 있고요 뺏겼다면 현장에서 바로 2단 엽차기하고 뺏거나 아니면 추적을 해가지고 뺏는 것까지만 가능한 거죠 추적을 했는데 놓쳐가지고 다음 날 다시 만났을 때 그때는 2단 엽차기하면 안 되고요 파출소 신고해서 국가를 통해서 구제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부동산의 경우에는 누가 내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자력으로 못 들어오게 막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침탈당했다면 밀려났다면 즉시 바로 자력으로 탈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번이라도 퇴각을 했다면 즉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국가를 통해서 구제받아야 되고요 더 이상 자력구제, 자력탈환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력방위권, 자력탈환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익이 침해되게 돼요 만약에 상대방 침해자의 법익이 침해됐다면 이거 우리가 정당방위라고 하고요 형사적으로는 무죄고 민사적으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3자의 법익이 침해됐다면 이거 우리가 긴급피난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정당행위로써 형사주는 무죄고 민사적으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게 정당방위의 한계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산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추족시까지 2단 엽착에 대해서 재가방을 쳐줬다면 그 인간이 대가리가 깨졌더라도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당해야 돼요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경우는 즉시 2단 엽착에 대해서 그 인간을 내쫓았다면 그 인간 옥수수가 날라갔더라도 정당방위로써 책임지지 않는 것이고 일종의 정당방위의 한계가 되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시험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준점이죠 자 우리가 점유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잖아요 그럼 물건이 아닌 기타 권리를 물건이 아닌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고 있다면 그것이 뭐냐 하면 준점이고요 준점유에 대해서도 민법에 관한 규정이 뭐가 되는 거죠 준용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건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준점유라고 하고 준점유에 대해서도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점유권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페이지 풀어볼게요 304페이지입니다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점유권에 기인한 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X나요 점유권에 기인한 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X 아이고 답이 잘못됐죠 3번이 아니라 1번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정답을 수정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점유권을 이유로 재판하면 뭐만 가지고 재판해줘야 돼요 본권 아 점유권만 가지고 재판해줘야 되고 본권을 이유로 재판할 수는 없기 때문에 1번이 먼저 X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질문은 일반인이죠 1번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의 의사 선의평음 및 공인이 추정이 되고요 3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4번 점유물에 대해 생산하는 권리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자신의 물건을 전세권 임대차 계약 등에 기해서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간접 점유자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자 소유권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겠죠 우리가 점유권은 일단 점유자 회복제 관한 문제에서 한 문제 기타 부분에서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따라서 점유권은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고 소유권은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출체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부분인 거죠 먼저 소유권에 관한 개념부터 생각해 보죠 의입니다 자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개념에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다는 거죠 따라서 사람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요 그래서 권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채권의 소유자야 이런 말을 좀 쓰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권리의 소유자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법적 성질을 해가지고 이런 말이 나오죠 첫째 절대성 왜요? 소유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전면성 자 사용수익 처분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사용수익 두 가지만 할 수 있는 경우 우리가 제한물권이고 용용물권 처분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담보물권이라고 하잖아요 제한물권과 달리 세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다 전면성이라고 하고요 혼일성이죠 자 우리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을 위한 거죠? 만족을 위한 것이죠 근데 이 만족은 이 세 가지 권능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작용해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혼일체가 돼서 융합이 돼서 만족을 준다 우리가 혼일성이라고 하고요 또 소유권은 혼일시의 권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구성을 띈다는 말을 쓰네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제한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소유권 절대 원칙 이런 말이 나오지만 실제로 소유권은 법에 의해서도 제한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현대민법에서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공공복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얼증한 경우에는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정도 원론처럼 기억하시면 돼요 자 306페이지 오시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나오는 거죠 부동산 소유권 범위에서 1. 토지 소유권 범위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토지 소유권이 있으면 이 토지 소유권은 땅 표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땅 밑으로도 가고 땅 위로도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쳐요 물론 무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좀 추상적입니다 정당한 이익이죠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물론 어디까지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문제 몇 킬로미터다 몇 미터다라고 딱 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토지 소유권은 추상적이지만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려면 토지 소유권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땅 속에 있는 흙이다 땅 속에 있는 돌 암석이다 땅 속에 있는 지하수다 땅 속에 있는 온천수다 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토지 소유권의 내용인 거죠 토지 소유권의 객체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지하수권 이런 물건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온천권 이런 물건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있어요 아파트입니다 그럼 그 아파트 안에는 화장실도 있고 안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안방권 화장실권 거실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방이다 화장실이다 거실이다고 하는 그것들은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분자라는 거죠 따라서 토지 소유권이 땅 속에 있는 흙이다 암석이다 지하수 원천수다에 미친다라는 말은 결국은 이런 것들은 토지 소유권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분자인 거예요 따라서 안방권이 없는 것처럼 지하수권이라는 권리는 없는 거고요 토지 소유권만 있는 거죠 화장실권이 없는 것처럼 온천권이라는 권리도 없는 거죠 그러면 땅 속에 있는 게 다 땅 소유자 거냐 그건 아니에요 땅 속에 있는 것 중에서 미체국 광물만은 땅 주인 거가 아니라 국가 소유고요 이거는 광어권의 객체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토지 소유권과 광어권은 혼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혼동이라는 것은 중복됐을 때 쓸모없는 권리가 소멸되는 거잖아요 근데 광어권은 땅 속에 있는 광물에 대해서만 효율이 미치고 소유권은 광물을 제외한 나머지 것에 대해서 효율이 미치는 것이니까 소유권과 광어권은 서로 뭐 되지 않습니까 중복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광어권은 혼동되지 않는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307페이지 보시면 지표면상의 자연서 뭐 돌이든 흙이든 다 두 겁니까 땅 소유자 거죠 나번 강물은 빠지죠 미체국 광물은 국가 소유고 광어권의 객체인 것이고 나번 지하수다 온천수다 동굴이 다 다 뭐예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의 내용인 것이고 따라서 지하수권 온천권 이런 권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나번 포락토지라는 말이 뭐예요 토지가 뭐였다는 거죠 쓸려 내려갔다는 거죠 쓸려 내려가서 개먹게 되면 토지가 멸실된 것이니까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뭐 하겠습니까 소멸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나와있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358페이지에 상림관계가 나오는데 이 상림관계에 대해서는 시작하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